조석이 형, 무조건 구 안에 스테이예요. 구에서 스테이다. 하나 뽑으면 됩니까? 여러 개 뽑으시면 됩니다. 아니야, 하나만 뽑을게요. 아, 또 구네. 조석이 형, 무조건 구 안에 스테이예요. 하나만 더 뽑을게요. 오! 오! 나이스. 군대. 군대. 이야. 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재석 씨 팀부터 발표해 드릴 텐데요. 유재석 씨가 뽑으신 숫자는. 저는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12입니다. 12? 잘 뽑으셨다. 아이, 안전빵이구나. 잘 뽑았네. 자, 그리고 양세찬 씨가 뽑으신 숫자는.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양세찬 씨 17입니다. 찾았어. 52로. 아, 저 양세찬 저거 정말. 아, 내 욕심을 좀. 20이다, 20. 19. 19. 19. 19. 20. 아이고야. 넘어갔다. 넘어갔다. 깨졌네, 깨졌네. 날라갔네, 날라갔네. 그게 왜 저래. 하나만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안하다. 깨어, 스톱어. 미안, 욕심부렸어. 만약에 10, 10이면 50일이야, 딱. 아, 그래? 10, 10. 10. 10 언더 있을 수 있어요. 10 언더 있을 수 있어. 제발, 제발. 그리고 송지호 씨는 8. 8. 8. 8에 멈춰? 누나! 말이 돼? 끝. 더 안 하시겠습니까? 네. 되게 멋있어. 자, 일부러 쫄리게 송지호를 얘기한 거지. 그럼 40이야, 지금 40. 40. 니가 12. 15가 나온다, 이제 15. 표정 보니까 아니죠? 제발. 아, 39인가 지금? 송지호 씨는? 현재 40? 30. 6을 뽑으셔서. 6을 뽑으셔서. 45개로 안 터졌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터지냐. 야, 어떻게 6이 나오냐. 너가 완전 이걸 땡겨가지고. 야, 6에서 안 뽑았어, 그냥. 6인가요? 유재석 씨는요. 10. 9를 뽑아서. 아, 9. 아, 9. 수유 씨 14입니다. 14? 양세찬 씨 17입니다. 아, 저 양세찬 저거 정말. 아니, 처음에. 처음에 2개가 1, 2부 왔어. 저는 6으로 스태야겠습니다. 그래서 양세찬 씨가 4개를 얻으신 거예요. 아, 저 양셉셉. 유재석 씨가 3개. 너 16이야. 홍진우 씨 2개. 홍진우 씨는 1개.